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강사 방인하입니다. 이번 퀘스트는요. 알고 있니? 학평의 중요성. 우리 학평이 왜 중요한지 본질을 잊고 그냥 기계처럼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아닙니다. 본질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퀘스트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학평보다 훨씬 더 자주 치르게 되는 시험 그리고 훨씬 더 가까운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아마 내신시험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신시험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어느 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냐. 내신이라는 건 학교별대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신의 등급, 학교별대로의 등급, 그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학교에서가 아닌 그 너머, 다른 학교 학생들, 그리고 다른 모든 학교, 전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 동일 학년의 학생들과 견져봤을 때 과연 우리 학교에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의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학평이다라는 겁니다. 학평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전국 단위에서 나의 위치, 나의 등급,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평을 보았을 때 우리는 대입 전략을 제대로 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입 전략을 제대로 짠다라는 건 우리가 학평을, 모의고사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봤을 때 하는 전략을 가정으로 한다고 봤을 때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내가 받은 학교의 내신 성적보다 훨씬 더 잘 나오지 않는다. 나는 굉장히 내신 성적은 1, 2등급을 받고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4, 5등급을 받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나는 그러면 우리 학교의 내신 성적을 활용해서 학생부 전형으로 가야 되는 수시 올인 전략을 바탕으로 대입을 준비해야 되겠다. 혹은 나는 내신 성적도 1, 2등급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적어도 3등급 이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하 수시를 지원하되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을 골라 넣어도 되겠다라는 이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나는 학교 내신 등급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5등급에서 6등급 사이 혹은 우리 학교는 내신 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하면 나는 정시로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실질적인 본인의 대입 전략을 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내신 시험이 있을 때 우리 요즘 내신의 트렌드가 무엇이죠? 내신 안에 수능 있다가 바로 내신의 트렌드죠.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신을 내실 때 학평을 응용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출제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 퀘스트 보고 고개 끄덕이는 친구들 많을 텐데요. 당연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내신에 반영되는 학평인 만큼 그것을 제대로 풀고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분석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 학평이 1년에 4번 치러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학평은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4번을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번을 모두 다 응시하는 학교는 전국에서 몇 군데 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학교들은요. 1년에 2번, 많게는 3번. 그렇다면 여러분 1, 2학년을 합쳐본다면 총 4번에서 6번 정도의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학평을 응시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본다? 아 그럼 그날은 수업 안 나가는 날, 그냥 모의고사만 치르고 집에 바로 올 수 있는 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응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2번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1학년 때 2번 보고 2학년 때 2번 봐서 총 4번의 그 모의고사 등급을 가지고 나는 수시가 더 적합할까, 정시가 더 적합할까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행여 4번의 시험을 다 치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항상 시험이 치러지면 인터넷에 얼마든지 문제나 해설 자료까지 다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메가스터디 내 해설 강의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학교에서 응시하지 않는 월 그런 학평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다운받으셔서 실전처럼 8번을 다 풀고 고3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3이 되어서 첫 3월에 학교 다닌 선생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각각 학생들마다 개별 상담을 하게 될 텐데요. 안 쳐놓고 먼저 물어보시는 말이 이거일 거예요. 너 지금 모의고사 몇 등급 정도 나오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 확실히 1등급, 안정적인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현직에 있었을 때도 몇 명? 없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우물쭈물하면서 아 저 몇 등급 정도 나오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진짜 제대로 본 게 아니라서요. 여러분 문제점은 바로 이건 거죠. 제대로 보지 않은 그런 그 모의고사 정수, 그 등급으로 여러분들의 대입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은 이 학평을 그렇게 소홀히 하실 건가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최선을 다 해보지 않았니? 그냥 본 그 시험 가지고 너가 대입의 지금 방향을 짜야 되는데 왜 그것을 그냥 놓친 거야? 너에게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여덟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실전처럼 시험을 치르게 될 여덟 번의 기회를 왜 너는 제대로 잡지 못했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고3이 돼서 느껴야 될 그 감정은 바로 뭐가 될까요? 후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언제나 실전처럼 여러분 그 매번 그 순간순간마다 수능을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대입 전략을 짜고 안정적으로 고3이 되어서 만나게 될 학교 다닌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바로 후회라는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덟 번의 기회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고3 돼서 여러분 나중에 피눈물 나요. 그러지 마시고요. 뒤돌아 봤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셔야 됩니다. 너 제대로 봤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선생님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제가 몇 등금 정도 나오고요. 수시는 이런 정도의 등급이 나와서 내신 학생분은 이런 정도의 등급이 나와서 저는 이런 전략과 이런 전략을 짜려고 합니다. 라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의 본인의 계획을 확고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학평 중요합니다. 반드시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서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인하였습니다.